안녕하세요 홍보니TV 전대지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희 구독자가 드디어 99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한 분이 구독해주신다면 드디어 1000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1000명이 되는데 1000명 이벤트로는 뭘 하면 좋을까요? 저기 좀 보세요 일단은 그때 1000명 이제 한 분에게는 정말 좋은 컨텐츠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한 명 위에 999명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하트 자 저희가 구독자 이제 1000명이 된다면 더 재밌고 좋은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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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